1967년 제육대 대선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총재를 역임하고 있던 여당 민주공화당이 6.8 부정선거로 불리는 제7대 총선에서도 총 의석 175석 중 국회 개헌 가능선인 117석을 훌쩍 넘긴 129석을 차지하면서 1963년 제5대 대선, 1967년 제6대 대선에 이어 1971년 제7대 대선에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3선 연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이른바 3선 개헌도 무난하게 통과시키며 정권을 연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일명 4456 개헌을 기점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여 1960년 3.15 부정선거까지 저지르다 결국 국민들에 의해 4.19 혁명으로 무너진 이승만 정권이 보여준 선례를 답습하는 것에 대한 의식적인 반대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두 번의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박정희를 중심으로 응축된 권력을 놓고 김종필, 김영욱, 이후락 등 이른바 2인자들 간의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면서 10살이 통과될 것만 같았던 3선 개헌은 17시간이나 지속되었던 민주공화당 의총회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 국회 재산별관에서 은밀하게 진행한 개헌한 날치기 통과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의 신임 여부까지 함께 걸며 추진한 국민투표를 통해 가까스로 통과되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정희 정권의 내부 권력 구조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시 힘 좀 꽤나 쓴다는 세력은 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으로 5.16 군사정변 당시 군부 쿠데타 세력 내의 브레인이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명실상부 정권의 2인자 김종필과 김종필이 자위반 타위반 두 차례 외유를 다녀오는 동안 민주공화당의 유직을 차지하며 당내에서 세력을 다져온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을 비롯한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를 일컫는 사인체제 김종필과 같은 6.48기 출신으로 1963년 제호대 대선을 통해 들어선 박정희 정권과 함께 1963년부터 1969년 3선 개헌 국면까지 중앙정보부장을 최장기로 역임한 남산맷돼지 김영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가 개교전인 1945년 존재했던 군사용어학교 1기 출신으로 군번 79번을 부여받고 이승만 정권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과 국방부 내 신설된 정보부대인 7.9 부대를 거쳐 민주당 정권에서도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에 이어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줄곧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제갈조주 이유락 등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정보의 심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을 주축으로 크게 넷으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치열하게 견제하며 호시탐탐 정권의 인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다는 말처럼 이들도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정적이 되어가며 각자의 필요에 의해 시시댓대로 합종연흥을 거듭해왔던 이들의 관계도 명실상부 정권의 인자로 민주공화당 의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중필이 3선 개헌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유동치기 시작했고 바로 이 3선 개헌 국면에서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 있었으니 당시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중앙정보부의 수장 남산맷돼지 김영욱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군대를 비롯해 검찰 경찰 등 각종 기관에서 차출하거나 따로 선발 교육한 정의 요원들로 구성된 중앙정보부를 마음껏 활용하여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각종 공안 사건들을 발표하며 정세를 반전시키는 등 박정희 정권 현장의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김영욱은 감시 미행 도청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에 이어 고문까지 자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JP 세력의 핵심 인사인 김용태와 최영두 송상남 등을 일명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엮어내며 명실상부 정권의 인자라고 여겨졌던 당시 민주공화당 의장 김종필 마저 정계 은퇴시켰고 1969년 4월 8일 민주공화당 내 상당수 인사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명하며 신민당이 제출한 문교부 장관 권호병 해인건의안을 통과시킨 일명 사팔 항명파동을 진압했으며 1969년 6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박정희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중앙정보부를 독재정권의 앞잡이로 3선 개헌을 제2의 쿠데타라고 외쳤던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을 국회 발언이 있은지 정확히 일주일 후인 1969년 6월 20일 괴한들로 위장해 습격해버린 일명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 등 집권 여당인 민주공화당 제1야당인 신민당 등 여야 구분 없이 박정희 대통령과 자신에게 거슬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포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권 연장과 3선 개헌이라는 중차대안 과제를 앞세워 박정희 대통령의 묵인 하에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가며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던 남산 멧돼지에게도 천적이 있었으니 이는 당시 정권에서 김영웅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도 민주공화당 내 실권을 장악한 김성곤을 비롯한 사인 체제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국민복지회 사건과 1969년 48 한명파동 등을 겪으며 jp 세력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 초대 총재 정구형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당내 구주류 세력 등 당내에서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이들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포갑이나 김종필 후임으로 당 의장 서리에 임명한 윤치영과 김성곤으로 대표되는 사인 체제만으로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개헌까지는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묵인 속에 김영욱의 포갑에 의해 정계 은퇴까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종필을 온갖 정성을 기울여 다시 회유했으며 김영욱과 이후락 윤치영과 사인 체제 그리고 김종필의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는 초심파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는 등 3선 개헌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6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온갖 협박과 설득에도 유지부동으로 3선 개헌을 반대했던 민주공화당 재선의원 이만섭을 청와대로 불러들였고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자 동아일보에서 기자활동을 하다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에게 발탁되어 제6대 7대 국회의원을 연임하고 있던 이만섭은 5.16 군사정변을 군사혁명으로 칭하며 이러한 뜻을 국민들에게 온전히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만든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며 2시간이 넘는 독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969년 7월 29일 소속 의원들 총 109명 중 101명이 참여한 민주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만섭은 마침내 향후 권력 구조를 뒤흔들 폭탄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당내 주류세력인 사인체제가 나서서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당론을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대표적인 개헌 반대론자였던 정구영은 자신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신상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나버렸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저녁 7시 넘어서까지 3선 개헌을 놓고 찬성과 반대 발언들이 이어져가며 의견 합치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초 개헌 반대를 주장해왔던 이만섭은 자신과 같은 소신파 의원들까지도 솔깃할 만한 조건을 걸며 제안한 5가지 조건이 선행된다면 개헌에도 찬성할 뜻을 밝혔고 개헌 찬반을 떠나 평소에 김영욱과 이후락에 불만이 가득했던 민주공화당 의원들도 면신 올소 올소를 외치며 이만섭이 제안한 파격적인 선행 조건에 호응하면서 결국 1969년 7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의원총회는 17시간이 넘는 난상토론 끝에 이만섭이 제안한 조건부 개헌 찬성으로 당론을 확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오고 가는 대화들을 도청을 통해 모두 듣고 있던 김영욱은 자신을 몰아내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으며 당론을 이끌고 간 이만섭뿐만 아니라 이만섭이 믿는 구석 없이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무모하게 내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만섭의 배후로 당내사인 체제의 수장격인 김성곤을 지목하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를 갈며 서슬퍼레진 남산 멧돼지를 피해 자신의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이만섭을 다시 청와대로 부른 박정희는 이만섭의 진의를 알고 싶어 몇 가지를 물었고 이만섭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정말 정권을 위해서 그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을 인지한 박정희는 실제로는 김영욱과 이후락을 내칠 뜻이 없었기에 이날 밤 다시 이만섭과 김성곤, 이후락과 김영욱을 불러들여 서로에게 생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밤 김영욱은 이만섭을 잡아 죽이겠다며 펄펄 날뛰었고 이만섭도 이에 기죽지 않고 배려 맞받아 쳤으며 김영욱에게 이만섭의 배우로 지목된 김성곤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애원했고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김영욱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69년 8월 7일 민주공화당 소속 총 109명 중 정구영 의원을 제외한 108명에 정우회 소속 의원 10명 신민당 소속 성낙현 조응만 연주음 의원까지 총 121명이 참여한 3선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시 이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안마저 발의했으며 1969년 8월 31일에는 국회법사위에서 야당 몰래 1분 만에 자신들이 발의한 국민투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경 민주공화당 정우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신민당을 배신한 의원들 3명까지 총 122명은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으며 또 다시 한 달이 지나 1969년 10월 17일 3선 개헌에 대한 찬반을 놓고 국민투표에서 투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며 1968년부터 2년 가까이 추진해 온 3선 개헌이 마침내 통과되었습니다 3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개표가 마무리된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은 1969년 10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청와대에 불러들였고 3선 개헌의 1등 공신이라 확신하고 있던 김영욱은 박정희를 독대한 자리에서 그동안 수고 많았고 이제 쉬라는 말을 듣고 이제 중앙정보부를 내려놓고 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이인자가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나 청와대에서 남산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신의 집무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자신의 죽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버려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박정희 대통령의 충견이 되어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납치 감금에 이어 고문하고 테러까지 자행하며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한 대가가 결국 숙청이라는 냉정하고도 잔인한 그야말로 토사구팽 처지에 놓인 남산 멧돼지 김영욱은 박정희에 대한 배신감의 치를 떨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사실상 경질당한 이후락은 잠시 동안 주일본대사로 지내다 1년도 안 돼 중앙정보부장으로 돌아왔으며 이들을 몰아내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며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이만섭은 박정희 대통령의 외면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방해 공작으로 무려 8년이 넘도록 야인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3선 개헌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명실상부인자였던 김종필은 김영욱에 의해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이만섭과 사인체제에 의해 이만섭과 사인체제는 다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그 어떤 자도 인자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권력구조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